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라디언트 체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Forward Propagation과 Back Propagation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느 것을 어떤 것에다가 곱해 주어야 되고 그 인덱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때때로 이 코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ack Propagation 특별하게 그것이 잘 구현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그라디언트 체킹이라는 방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디언트 체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Back Propagation을 하는 이유가 코스트 함수의 그라디언트를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 내용을 제대로 임플리멘테이션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그라디언트 체킹이라는 것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j of theta가 그냥 theta 하나의 함수인 경우 즉 수평축이 theta 파라미타 단일 파라미타고요. 우리 코스트 함수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j of theta처럼 이런 커브 형태를 띄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주어진 어떤 theta 값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ta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지점에서의 이 j of theta의 derivative죠. 단일 변수니까 그라디언트가. 즉 여기에 미분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점의 기울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 지점을 지나가는 미분치, 그죠? 그 지점에서의 이 커브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derivative 값인데 이 derivative를 당연히 우리가 뉴메리칼하게 구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넬리틱하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뉴메리칼하게 이 값이 얼마일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theta를 기준으로 theta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된 예를 들어서 theta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여기서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값을 얘기하는데요. 그 엡실론 있는 값이 여기고요. 그것과 동일한 크기의 왼쪽으로 이동된 theta 마이너스 엡실론 위치에서의 그 위치에 해당되는 이 j 값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즉 이 지점에서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j theta 마이너스 엡실론에서의 코스트 함수 값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의 값이 바로 j theta 플러스 엡실론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우리가 이 데리브티브를 근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즉 이 두 지점을 이어 보세요. 한번 이 두 지점을 이어 보면 이 두 지점을 있는 이 직선 이 선이 마치 이 theta 지점에서의 실제로의 커브의 기울기와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특히 엡실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의 유사한 값을 갖게 되겠죠. 이 유사한 값을 근사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수평으로 변화하는 양분에 그리고 수직으로 변화하는 양을 계산하면 즉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우리가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얼만큼 변화하는 거죠? 2 곱하기 엡실론 값이 변화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의 값이 지금 수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이 삼각형 상태에서 보면 j theta plus epsilon 빼기 j of theta minus epsilon 값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을 때 보통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적인 미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거는 difference라고 많이 불러요. derivative가 아니라 derivative는 미분 값은 그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울 때를 미분이라고 그러고요. 이 엡실론의 크기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면 보통 우리가 차분이라고 해서 이걸 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ost 함수의 미분 값이 d over d theta일 텐데 이것의 근사한 값으로 우리가 numerical하게 수치적으로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j theta plus epsilon 빼기 j theta minus epsilon이라는 차이를 분자해 놓고요. 분모에 2 곱하기 epsilon 이렇게 하면 이 값이 거의 derivative 값에 근사한 값을 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얼마만한 값으로 epsilon이 활용되어야 될까 좀 궁금하죠. 사실 epsilon은 그냥 충분히 작은 값 저자에 의하면 보통 10에 마이너스 4승 정도를 보통 많이 쓴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무한히 작아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한 derivative예요. 근데 너무 작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numerical unstability가 발생하죠. 우리가 계산할 때 너무 작은 값으로 컴퓨팅하게 되면요. 그래서 적절히 작은 값을 써야 되는데 보통 10에 마이너스 4승 정도면 충분히 작은 값으로 derivative를 근사하는 데 활용된 영역의 폭이라고 보통 많이 인정되고 있는 값입니다. 때때로 좀 더 변형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값을 쓰기도 하는데요. 즉, j세타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j세타 나누기 엡실론 이런 값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반만 쓰는 거죠. 이 반만 써서 이거 분에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것은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거는 보통 one side derivative 또는 difference라고 그러고요. 이건 two side difference라고 해서 two side difference approximation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걸 쓰기도 합니다만 좀 더 별로 큰 컴퓨팅 타임이 드는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both side difference로 derivative를 approximation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실제로 옥타브 같은 데서 우리가 구현하면 이러한 수도코드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라디언트의 approximation이라는 의미로 grad approach라는 변수명을 썼을 때 j라는 코스트 함수를 계산하는 입력으로 세타 플러스 엡실론을 집어넣고요. 세타 마이너스 엡실론을 집어넣은 결과 코스트 함수를 빼준 그것 나누기 2 엡실론 이때 이 엡실론 값은 좀 작은 값으로 넣어놓자 그랬죠. 10에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값을 넣어주고 계산하면 이 세타 지점에서의 데리프티브 값을 근사적으로 구한 결과가 이 grad approach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형태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단일 파라메타의 경우인거고요.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프라블럼에서는 세타가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갖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일 파라메타에서 많은 파라메타의 개수를 확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타의 개수가 n개다 하면 우리의 세타는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라 이런 벡터 형태를 띌 거고요. 그 n개의 엘레멘트를 갖는 이때 세타는 물론 행렬식을 언롤링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리뷰한 것처럼 그 세타1, 세타2, 세타3는 매트릭스입니다만 이 매트릭스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어서 통틀어서 세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때 필요한 개수 전체를 n으로 지금 지정해 놓고 가정하고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타 안에는 몇 개의 세타가 있습니까? n개의 세타가 있는 이런 벡터 형태를 띄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세타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디언트는 j of 세타라는 세타가 n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세타1에 대한 미분과 세타2에 대한 미분과 그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미분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approximation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j는 세타의 함수입니다만 세타 중에서 세타1 파라메타만 엡실론만큼 더해준 값을 입력으로 갖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세타의 세타1에서 엡실론만큼 빼준 값을 그 비용 함수의 결과를 계산해서 이 두 개를 빼주고 결과를 투 엡실론으로 나눠준 것이 첫 번째 세타1에 대한 미분값의 근사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둘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세타는 그대로 다 놔두고요. 두 번째 세타에 대해서만 엡실론만큼 더해주고 빼준 것을 입력으로 하는 비용 함수의 차이를 투 엡실론으로 나눠준 게 바로 세타2에 관한 미분값을 구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세타n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즉, n계의 편미분값이 얻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j of 세타의 그라디언트를 구성하는 벡터를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라디언트 벡터의 엘레멘트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어프로시메이션 값으로 이게 들어와서 그라디언트의 근사값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형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옥타브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물론 수도코드입니다만 이러한 코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타에 관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컴퓨팅인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4i는 1부터 n까지 물론 이 n은 넘버 오브 세타겠죠. 넘버 오브 세타 i겠죠. 그리고 일단은 벡터를 카피해를 합니다. 현재의 세타에 관한 어떤 세타인지 모르지만 계산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주어진 계산 단계에서의 결정된 세타가 있는데 그거를 세타 플러스라는 곳에 카피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타 플러스에 카피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값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내는 거죠. i가 1일 때 첫 번째 거 예를 들면 i번째 거에 세타만 나머지는 놔두고요. 그 세타 플러스 i 더하기 엡실런 즉, 다시 말하면 원래의 세타 값이 세타1, 세타2 그리고 세타 i 그리고 세타 n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나머지는 가만 놔두고요. 이 i번째 거에다만 엡실런 값을 더해줘서 세타 플러스라는 것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엘레멘트 하나만 바뀐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세타 마이너스를 세타를 카피한 후에 세타 마이너스의 i번째 것만 엡실런으로 빼주는 즉, 또 다른 벡터 하나가 있는데 얘는 세타1, 세타2, 세타 i 그리고 세타 n까지 있던 거를 이 i번째 거에다만 엡실런 값을 빼주는 그래서 얘는 세타 마이너스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타 플러스와 세타 마이너스라는 이 벡터를 어디에 넣어주면 돼요? 코스트 펑션을 계산하는 함수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j를 세타 플러스에서 계산하고 j를 세타 마이너스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를 구해서 2 엡실런으로 나눠주면 즉, 그라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 i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라디언트인데 그 그라디언트의 근사치 중에 i번째 엘레멘트만 하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루프를 돌리니까 모든 n개의 그 위치에서의 미분값이 구해지는 거고요. 물론 어프로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요. 그라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을 구하는 목적은 실제 데리버티브를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운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우리가 d백이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물론 포워드 프로포게이션과 그죠? 포워드 프로포게이션과 그리고 백 프로포게이션을 합해서 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 구해지는 그라디언트 값과 그라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으로 구하는 값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근사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비슷해야지 아 우리가 구하는 이 백 프로포게이션의 코딩이 정확히 완성이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엔 이것 둘 다 구하는 것의 목적은 뭐겠어요? 코스트 함수 j of theta를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구한 그 결과 값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그라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을 계산하고 그것과 백 프로포게이션으로 부터 얻은 그라디언트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코딩에서는 여러가지 파라미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관습적으로 d100이라고 이제 쓸 겁니다 그라디언트의 크기를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임플레메테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홈업 4가 바로 이 백 프로포게이션을 직접 임플레메테이션에서 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어떠한 프로세저를 통해서 뉴럴 레터 코딩이 되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 프로포게이션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백 프로포게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상에서는 아마 그 d-back 그러니까 델타를 벡터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d-back 이라는 하나의 큰 벡터를 계산하는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임플레멘트 해야 되고요 이때 언롤링을 해서 하나의 벡터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래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 이라는 조금 전에 설명된 그 알고리즘으로 뉴메리칼하게 이번에는 그래디언트를 계산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크는 결국엔 그 두 개 d-back이라는 벡터와 그리고 그래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 벡터가 비슷한지 즉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런데 비교가 된 이후에는 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턴 오프 그래디언트 체킹 즉 그래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 계산하는 것을 이제 꺼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backpropagation 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자명해요 이 그래디언트 어프로시메이션 계산하는 것은 그런대로 단순하고 워킹도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은 동일한 값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바로 backpropagation 알고리즘 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디언트 체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킹된 다음에는 그래디언트 체킹 알고리즘을 꺼버리고 훈련 과정에서는 backpropagation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나도 컴퓨팅 타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임플리멘테이션과 그리고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구하는 구해내놓은 알고리즘에서는요 매 반복 때마다 그래디언트 값을 다시 구하거든요 다시 구하고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횟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디언트 체킹을 끄는 게 아주 중요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